이거야 귀여워. 유일하게 세계에서 낚시하는 거북이에요. 칠즈렁이 같은 혀가 있어요. 그걸 흔들면 먹이가 말아서 와요. 시작! 쭈하게 낚시하는 거북이 안에서 낚시하는 거북이 저희도 죽을 거예요. 저희도 죽을 거예요. 그냥 쭈게 낚시하는 거북이 내놈이 찬양해 내가 죽을 거예요! 저는 힐링한 것 같이 죽을 거예요. 저는 힐링한 것 같이 그린 롤이의 질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